안 보인다 말 안 듣는 강아지는 우리 버려두고 갑시다 숨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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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어떻게 되나요? 잠깐 있어 너 간식 사러 가는거야 알았지? 착하네 이걸로 할까? 그래 굳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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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와 인사하러 와야돼 잘했어 엄마 아빠 우리 레나 간지 사와줬어 이제 너 산책하러 가자 레나 좀 산책하러 가죠 산책하러 갈꺼니까 레나 산책 갈꺼니까 레나 산책 갈꺼야 예스 랜아 랜아 이제부터는 이렇게 할 거야 엄마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아빠 나오고 그 다음에 랜아 나가는 거야 뒤로 와 뒤로 와 엄마 먼저 나가 자 됐고 그 다음에 아빠 나가는 거야 기다려 나와 랜아 아 이렇게 말 잘 듣고 이쁜 녀석 어쩔 거 이거라 그쵸 그쵸 얘 어떻게 이렇게 클까 랜아 이리 와봐봐 엄마한테 대사 뭐 어쩜 저렇게 커 와 거의 100미터인가 여기서 보면 나무들 줄기가 여기 바로 밑에서 이렇게 봐봐 그럼 이 브런치가 브런치를 봐봐 와 진짜 대단하다 그래 랜아 자 오케이 우와 멈출 수가 없다 아빠를 무시하다니 무시하다니 나 wieder 맨날 내가 좀 더 좋아하기 내가 좀 더 좋아하기 elle 브런치 이건 무슨 얘기의? 내가 미친리 이거 진짜 좋아하다니 나 이러는 얘기의 글씨 좀 서식이 나 이러는 놈이야 야, 네 나 이러는 놈이야 하하하하하 신나왔네 어디가니었나? 자 엄마한테 가자 오 이거 웬 동굴이야 동굴이네 자 일로와 레나 엄마한테 갑자 안 보인다 레나 오케이 그럼 엄마 아빠는 간다 안녕 안녕 말 안 듣는 강아지는 우리 버려두고 갑시다 가자 우린 간다 숨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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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나 우린 간다 레나 아이고 좀 좀 뭐야 못 본거야 우리? 황당 녀석 레나 어딨까 온다 녀석 하하하하 그렇게 너무 혼자 쏟아지면 되나 자 이제 이거 묵자 온천지 다 쑤시고 엥시민 냄새 맡았어 알았다 요즘은 골고루 레나 다